이 뇌가 날 잡았으면 좋겠다고? 아니야. 내가 이 뇌를 그러니까 이 뇌 씨 한 손을 잡으면 안 될 거 같아. 이렇게 하냐? 쓰러질 거야. 어, 난 쓰러질 거야. 네가 나를 감당해 줄게. 그러면 또 나를 때리고 어? 좋다. 목포가 너무 멀리 있어. 목포가 너무 멀리 있어. 목포가 너무 멀리 났어. 요런, 요런 느낌으로. 쉬었습니다. 쉬었고요. 드라마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는 드라마를 찍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.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던졌거든요. 오자마자. 또 뭐 있었을까? 어... 1회 엔딩에서 뺨 안 맞는 거. 특별 게 없다. 끝. 지금 주제를 알게 해. 확실히 알려줄게. 주제가 어떤 거. 잠깐만. 네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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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선생님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 없다고 생각하는데요. 사과하시죠. 나들 필요 없어. 아, 씨 한 번만 가볼게요. 째려봐. 째려보는 줄 알았어? 걱정돼서 보는 거야. 아, 째려보는 것처럼 보였어? 아, 그러면 안 되는데. 아, 진짜 그렇게 보였어? 아, 걱정돼서 한 번 쳐다볼게. 아, 걱정돼서 한 번 쳐다볼게. 아, 되게 양념 풀었을까? 어떻게 쳐야 돼? 양념 풀었을까? 양념 풀었을까? 너무해. 그러니까. 아니, 그러니까 네 대사가. 아니, 그러니까 네 대사가 그거 아니야. 아니, 그러니까 네 대사가 그거 아니야. 그냥 해봐. 좋겠다? 너 지켜준 남자들도 많아서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? 양념 풀었을까? 양념 풀었을까? 양념 풀었을까? 양념 풀었을까? 양념 풀었을까? 아, 몰라. 이렇게 안 하면 치 이렇게 나오잖아? 아니, 그럼 이렇게 돼. 파티 중간에 이런 게 어디 있어? 아오. 난 요즘 서운할 거야. 서운할 수 있는 안색을 만들었을까? 네. 하나, 셋. 하나, 셋. 하나, 넷. 하나, 넷. 불쌍해. 아, 셀카, 셀카. 셀카 찍는 거예요? 찍어줄게 찍었어? 그거는 아닌 거 같아. 각도가 아닌 거 같은데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아오, 귀여워. 귀여워요? 잠깐만요. 에브랜드 한 번 와봤는데 고등학생 때 수학여행으로 와봤어요. 비 오는 날은. 그래서 많이 못 와봤었어요. 그냥. 이 셀카 찍은 거 보세요. 아, 이거 너무. 오, 외국 같다. 이거 미국의 그 세계. 아, 완전 여기 저 어디 온 거 같아요. 아, 할리우드 왔어 우리? 아니, 아니, 안 무서워. 진짜. 안에 너무 많아, 소파랑 너무 많아. 그래도 안 무서워. 빨리 들어가 보시면은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안 됐다! 놀리려고 이러는 거지. 아니, 아니, 아니. 어디서. 빨리 나가, 빨리 나가. 빨리 나가, 빨리 나가. 이거 한 번 하지, 보여주고. 그러니까. 얘네 그냥 하단도 세 거. 이렇게 귀여운 게 있는 거예요. 너무 귀여워요. 펜키야. 얘들하고 놀아주세요. 잠깐만요. 펜키야. 이렇게, 이렇게 찍을 거지? 우와, 한 달 찍으세요. 좋아, 좋아. 제가, 제가 찍어준 거예요. 한 달 찍었죠? 안 무서워하는 게. 이거 좀 정확하게 보긴 해요. 좋아. 에버랜드가 많이 안 하고 그런 거 같아요. 별거 아니죠? 그냥 단지 젖을 뿐이에요. 민재야, 안 무서워? 네. 재미있을 거 같아? 1번. 2번. 3번. 잘 타시나요? 전 좋아해요. 바이킹이랑 자이로드로 빼고요. 렌즈 좀 닦아주고 싶어, 이거. 네,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소고포즈 있었습니다.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거 다 싫어합니다. 하지만 타려고 하면 탈 수는 있죠. 이 회전목마 장면이 아닐까 싶네요. 일단은 민재의 회전목마이고 우열이랑 놀이공원 한창 놀다가 둘이서 그나마 좀 긴 대화를 나누는. 네, 준비.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. 기다려봐. 내 마음의 준비를 좀 할 수 있게 좀 시간입니다. 먹으라고 싸웠어요. 우리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. 이제 이거 먹고 놀이구구 타러 가요. 둘이. 둘 다 이러네. 이제는 늦는 거야 스마일러 올게. 이것도 모르지. 어, 빨리. 모르지. 너 몇 년생이니? 우와. 하하하하. 하하하하.